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현입니다. 자, 메가랜드 평가단 15회 금융론 문제인데 우리 금융론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에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거 우리가 금융론에서 첫 번째 지분금융을 반드시 외워야죠. 암기 코드로 리조신공사펀드 이렇게 지분금융을 외웠죠. 자,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공모사무에 의한 증자,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부동산 펀드, 부동산 간접투자 펀드, 이게 대표적인 지분금융이죠. 자, 지분금융이고 나머지는 부채금융인데 우리가 또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매잔인 금융이 있죠. 매잔인 금융, 매잔인 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중간 형태의 금융을 얘기하는데 매잔인 금융에 네 가지가 있죠. 전환사체, 신주, 인수권부 사체, 그 다음에 후순위 대출, 그 다음에 우선주 네 가지 기억해놔야죠. 자, 여기서 보니까 리조신, 공사, 공모사무에 의한 증자, 부동산 펀드 그래서 얘가 지분금융, 기억리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부채금융이죠. 부채금융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대표적인 매잔인 금융이죠. 신주, 인수권부 사체, 사체를 발행해서 회사체를 발행해서 채권을 얘기하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신주, 새로운 주식으로 인수해 가는 걸 얘기하니까 주식과 채권, 주식 나오면 지분금융이고 채권 나오면 부채금융인데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매잔인 금융이죠. 전환사체, 신주, 인수권부 사체, 후순위 대출, 우선주 이 네 가지 매잔인 금융 기억해놔야죠. 자, 간단히 금융은 첫 번째, 지분금융을 남기해야 되고 자, 두 번째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초기에 고정금리, 변동금리보다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금리가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더 높은 거죠. 자, 변동금리는 대출자에게 금융기관, 돈 빌려주는 사람이죠. 대출자에게 유리한 방식이고 고정금리가 대출자에게 불리하죠. 대출자에게 불리한 방식이니까 나중에 은행이 좀 위험해졌을 때 금리를 올리지 못하니까 처음에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맞는 지문이고 자, 변동금리 대출 방식은 변동금리 대출 방식은 대출자에게 유리하죠.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다. 맞죠? 우리가 암기했던 것이 대표적으로 자, 고기가 변했대요. 고기가 변했대요. 이렇게 암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면 변동금리가 되고 변동금리는 언제나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되고 자, 금리가 대출기간 중에 변동되는 건 코픽스라는 기준금리가 변해서 금리가 변동되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코픽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요즘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변동금리의 대출금리가. 그래서 사실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고기가 변대요. 대출자, 은행에 유리한 입장이죠. 자, 3번에 시장이자율이 대출이자율, 대출약정이자율이라고도 해요. 이건 차입자가 대출받은 금리인데 자, 고정금리 대출 차입자는 조기상환환을 한다. 자, 조기상환환은 만기 전에 갚아버리는 걸 조기상환이라 하죠. 자,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고정금리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죠. 시장금리가 하락했을 때,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아질 때 조기상환하고 차입자는 조기상환하면 대출자는 조기상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조기상환이란 말은 언제나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나타나는 거죠. 자, 변동금리 대출에서 변동금리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다가 얘가 기준금리죠.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예상 인플레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에 가산금리가 돼야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이 가산금리는 대출자의 마진이나 또는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른 위험 같은 것들이 나머지가 다 들어가는 걸 가산금리라 그러죠. 자, 시장상에 최소 은행이 망하지 않기 위한 기준금리 시장의 지표금리죠. 시장의 지표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변동금리가 결정된다. 코기가 변대요. 이 암기코드가 굉장히 중요한 암기코드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변동금리에서 일정 기간마다 기준금리라는 코픽스죠. 코픽스가 조정해서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거다. 자,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얘기고 자, 3번에 개선 문제 한번 보죠. 자,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8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이다. 자, 추가로 추가 대출금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주택담보대출에서 최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LTV와 TTR을 이용하는데 자, LTV를 이용할 때 자, LTV는 가격 기준이니까 LTV 곱하기 가격이죠. LTV 곱하기 부동산 가격하면 대출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0.5 곱하기 06개를 떼면 600이니까 300원까지 빌릴 수 있고, LTV로는 자, 그 다음에 DTI 상환능력 비율인데 자,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예요. 그래서 DTI로 대출금을 구할 때는 소득과 관련돼야 돼요.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하면 이렇게 대출금을 구하는 거죠. 자, 반드시 외워서 꼭 계산 문제로 나오면 풀 수 있어야죠. 자, 그러면 0.4 곱하기 70 나누기 0.1 하면 280 나오는데 최대 대출금은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이니까 자, 대출금액은 280 뒤에 6개가 있으니까 2억 8천인 거죠. 이때 8천만 원을 뺀 나머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 2억이 되겠네요. 그래서 2억 원. 자, 주택담보대출에서 LTV로 대출을 구하는 건 LTV 곱하기 가격 그 다음에 DTI로 구하는 건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이 두 개씩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무조건 나오면 풀 수 있도록 준비해야죠. LTV가 밸류니까 가격 기준인 거고 DTI는 소득이니까 인컴 소득이니까 소득 기준인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죠. 대출 상한 방식 우리가 배우는 대출 상한 방식은 원금 균등 상한 방식, 원리금 균등, 점증식 상한 방식인데 자, 셋 다 무조건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원금이나 이자만 갚아 나가는 방식은 우리가 배운 건 아니고 배웠던 세 개는 모두 다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자, 원리금을 갚을 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원리금을 갚아 나갈 때 속에 원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만기로 갈수록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잔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세 가지 방식은 자, 만기로 갈수록 원금을 갚아 나갈 거니까 잔금이 줄어들어요. 잔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자 상한액이 준다. 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기로 갈수록 잔금이 주는 만큼 원금을 갚아 나갈 거니까 어떤 하나의 방식이 정해졌을 때 만기로 갈 때 원리금 속에 원금이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갚아 나가면 잔금이 준 만큼 이자가 준다. 자, 1번 보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대출 기한이 지날수록 이자 상한액은 무조건 감소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원리금 균등은 첫 번째 원리금이 균등하고 두 번째 이자가 줄어드니까 결국 원리금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이자가 주니까 만기로 갈수록 원금 상한액이 늘어나는 방식을 이걸 원리금 균등이라고 그러죠. 틀린 건 1번이 틀렸네요. 자, 나머지 보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보다 초기에, 초기에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건 원금 균등 방식이죠. 그래서 원금 균등 방식이 원리금 균등보다 많다. 맞네요. 자, 3번에 보니까 대출자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원금 균등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안전하다. 맞죠? 원금 균등 방식이 초기에 원금을 가장 많이 내다 보니까 원금 회수 측면에서 안전한 것이 원금 균등 방식이죠. 자, 점증식은 점차 대출액, 원리금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내고 만개, 원리금을 많이 갚는 방식이죠. 그래서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점증식 또는 채증식이라고도 하죠. 자, 미래소득이 보장된다. 이 보장된다는 건 미래소득이 증가될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하다. 초기 조금 내고 만개 많이 낼 거니까 맞는 얘기죠. 자,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되는 잔금 즉, 중도 상환했을 때 갚아내는 상환액은 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잔금은 언제나 가장 작은 게 원금 균등 방식이죠. 원리금 균등 방식과 원금 균등 방식 중에 원금 균등 방식이 가장 잔금이 작죠. 그러면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원금 균등 방식이 적다. 맞네요. 자, 틀린 건 1번. 우리가 배우는 세 가지 방식은 무조건 만기로 갈수록 이자 상환액이 줄어든다. 이걸 잘 기억해놔야죠. 자, 5번에 원금 균등 방식의 경우 10회 차의 원리금은 얼마냐. 자, 계산 문제인데. 자, 원금 균등 방식은 첫 번째. 원금을 똑같이 갚아나갈 거니까 첫 번째는 원금을 매번 똑같이 갚아나가는 원금을 구하고 두 번째, 이자를 구하죠. 자, 근데 이자는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이 아니라 이제 중간이니까 갚았을 거예요. 원금 일부를. 그래서 못 갚은 잔금, 못 갚은 대출금, 미상환 대출금을 잔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자는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이자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원금과 이자를 더하면 이제 원리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원금 한번 구해보죠. 대출 원금이 대출금, 대출 원금을 줄여서 대출금이라죠. 3억 원을 빌렸는데 대출 기간이 30년이니까 자, 그러면 공 6개를 떼서 300이라고 하고 30년이니까 10원씩 갚겠네요. 우리 300원 빌렸다 생각하고 10원씩 갚아나가는 거예요. 물론 공 6개가 있어서 3억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를 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10회차인 거예요. 10회차. 자, 그러면 우리가 10번째 갚으려고 하는 걸 구하는 거니까 자, 몇 번 갚았냐면 원금을 9회 원금을 상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9번 갚고 10번째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금을 10원씩 갚았는데 9번 갚았으니까 원금 10원씩 9번 갚으면 90원을 상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잔금은 총 300원 중에서 우리 300원이라고 봤으니까 90원 갚았으니까 210원이고 자, 이자율은 5%니까 0.05 하면 계산하면 10.5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원리금은 10원하고 10.5를 더하니까 20.5. 공 6개가 있겠죠. 20.5가 되겠네요. 2,05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5번 자, 원금균등 방식에서 자, 원리금까지 계산하는 과정 원금은 대출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면 매번 똑같이 내는 원금을 계산할 수 있고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할 건데 잔금의 이자율을 곱해야 돼요. 그럼 잔금은 몇 회 차냐에 따라서 몇 번 갚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갚은 원금을 계산하고 대출금에서 갚은 원금을 빼주면 잔금이 나오겠네요. 잔금의 이자율을 곱하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더하면 원리금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역시 우리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연습해놔야 되고 자, 6번은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에서 보니까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에서 자, 2회차의 원금을 구하라고 했네요. 2회차의 원금 자, 그러면 우리가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금을 구하는 건 우리 공식으로 외웠어요. 첫 번째, 1회차 원금은 자, 대출액에다가 차이를 곱한다 그랬어요. 곱하기 차이인데 저당상수와 이자율의 차이 차이를 곱하면 1회차 원금이고 자,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2회차 원금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다시 또 1일 플러스 R을 곱하면 얘는 3회차 원금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1회차 원금을 구할 때 대출액 곱하기 차이 이렇게 기억해놔야죠. 저당상수와 이자율 차이 자, 그럼 한번 계산해보죠. 4억을 대출을 받았대요. 그러면 대출액은 400원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저당상수와 이자율 차이를 보니까 저당상수는 0.08이고 대출 금리가 0.05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차이는 0.08 빼기 0.05니까 0.03 되겠네요. 1회차 원금은 12가 되는 거고 자, 여기다가 2회차 원금을 구하려면 12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R은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1 플러스 R은 1.05가 될 거고 그러면 얘가 12.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2회차 원금은 12.6 만약에 3회차 원금을 묻는다라면 여기다가 1.05를 또 곱하면 얘가 3회차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원금 구하는 거 1회차 원금은 대출액 곱하기 차이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2회차 원금 또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3회차 원금 계속 이렇게 원금을 구할 수 있더라. 그러면 원금 구하는 건 계산기로 이 식만 정리가 되면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1회차 원금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와 이자율 차이 여기에 1 플러스 R만 곱하면 2회차, 3회차 원금 등을 계속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2.6, 1260만 원이고 자, 7번 보죠. 저당 채권의 유동화 우리가 저당의 유동화 줄여서 얘기하죠. 즉, 차입자가 돈을 빌리는데 은행에다가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을 빌리죠. 그러면 차입자는 저당권과 채권을 동시에 넘겨주는데 이게 저당권과 채권이 합쳐진 저당 채권이라는 권리를 넘겨주는 거죠. 저당 채권, 이걸 우리가 모기지라고 하죠. 그러면 은행은 현금을 빌려주고 대출해 주면서 현금을 빌려주고 저당 채권이라는 권리만 가지고 있으니까 현금이 없어서 유동성이 작아져서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어디에 파냐면 한주금에게 집합체로 덩어리 큰 걸로 팔고 현금을, 자금을 공급받는 거고 이 한주금은 이 모기지, 모기지 집합체, 풀이라 그러죠. 집합체를 사서 이걸 바탕으로 MBS, 주택저당 증권을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현금을 넣어주면 돈이 잘 돌아갈 건데 이걸 저당의 유동화, 주택금융과 관련된 거죠. 사실 이만큼을 1차라고 하고 1차 저당시장, 이만큼을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하는데 저당의 유동화가 직접적으로 일어난 구간은 2차 저당시장 여기에요. 이때 저당 채권이 현금으로 바꿔진 거죠. 유동화라는 건 현금화됐다는 걸 유동화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1차를 우리가 잘 정리해놔야 되는데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차입자와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이 1차고 중요한 건 대부분 다 2차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문제를 보면 자, 지문이 좀 잘못 나왔네요. 자, 보니까 여기서부터 1번인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1번에 저당이 유동화는 주택금융을 활성화하고 맞죠? 자, 이만큼이 다 주택의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죠. 한국주택금융사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산대 얘는 한국에 있는 주택금융을 잘 돌리기 위한 공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당이 유동화가 잘 돌아가면 주택금융이 좋아지는 거고 활성화되는 거고 자, 그러면 잘 돌아가면 차입자가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어서 내 집 마련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자가소유 비중이 증가된다. 자, 맞고 자, 두 번째 주택금융기관은 은행은 설정된 저당채권 이걸 모기지라 가죠. 모기지를 유동화하기 위해서 현금화하기 위해서 현금화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저당채권의 집합체를 매각한다. 자, 풀로 한주금에 파는 거죠. 자, 맞는 지문이고 세 번째 한주금은 주택저당채권 얘가 모기지죠. 주택에 대한 저당채권을 기반으로 얘를 바탕으로 해서 저당담보부증권,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모기지는 저당채권이라 그러고 MBS는 저당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권을 발행한다. 맞죠? 자, 얘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MBS,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자, 1차 저당시장 나왔네요. 자, 1차 저당시장은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죠. 첫 번째로 대출을 받아서 저당권과 채권이 합쳐져서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고 자, 주택담보대출시장으로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죠. 자, 누가 누가 있냐면 은행과 투자자가 아니라 차입자 또는 주택수요자라고 나와야죠. 투자자가 존재하는 건 2차 시장에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차입자 또는 주택소비자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저당유동화는 은행의 유동성을 높인다. 이 재고라는 건 향상시킨다라는 얘기죠. 향상시킨다. 자, 은행의 현금에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준다라는 말이죠. 맞죠? 은행이 대출해줘서 현금이 없고 권리만 가지고 있어서 얘가 문제가 생길 때 이걸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거죠. 항상 은행이 저당채권을 파는 건 아니에요. 은행이 현금이 부족한 만큼만 팔고 저당채권을 일부 보유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부족한 현금을 마련하려고 할 때 즉 저당채권을 필요한 현금을 필요한 만큼만 팔아서 조달하는 과정을 얘기하죠. 이때 사실 이 저당유동화가 가장 잘 일어나기 위한 활성화 조건을 우리가 저당의 유동화의 활성화 조건을 본다라면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얘가 좀 중요하긴 한데 가장 커야 되는 건 대출금리가 가장 커야 돼요. 자입자가 내야 되는 대출금리가 가장 커야 되고 두 번째가 MBS의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MBS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 이걸 좀 기억해놔야죠. 얘가 저당유동화가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 대출금리가 언제나 가장 커야 된다는 거 대출금리를 우리가 저당 수익률이라고도 하죠. 저당 수익률이 가장 커야 된다. 자 8번에 보죠. 자 MB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아주 간단하게 MBS에 네 종류가 있는 거죠. 자 MPTS가 있고 그 다음에 MBB 그 다음에 MPTB가 있고 MPT와 B를 합친 거죠. 그 다음에 CMO 이렇게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걸 정리하자면 자 MPTS는 지분형이고 지분형은 하나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채권형이죠. 나머지는 채권형. 이때 채권형 중에 가장 채권형인 건 MBB고 이 MPTB와 CMO는 채권형이지만 혼합형의 형태를 띄고 있는 거죠. 혼합형.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권리와 위험이 붙어 다니는데 원조와 채소가 이렇게 붙어 다녀요. 원리금 수치권이라는 권리와 조기상환 위험이 붙어 다니고 그 다음에 채무불냉 위험과 저당 채권의 소유권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자 원조 채소 권리와 위험이 붙어 다닐 텐데 MPTS는 모든 원조 채소를 투자자가 가져가요.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가져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위험과 함께 권리도 가져가는 거고 MBB는 모든 원조 채소를 권리와 위험을 발행자가 가져갔고 중요한 건 이제 얘인데 혼합형은 반반 나눠서 갔는데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자 채소밭 이렇게 기억하면서 채소를 발행자가 갖고 원조는 투자자가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자 채무불냉 위험과 저당 채권의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고 원리금 수치권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발행자 얘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리와 위험을 투자자가 갖는 건 MPTS 모든 권리와 위험을 발행자가 갖는 건 MBB MPTV와 CMO는 채소는 발행자가 갖고 원조는 투자자가 갖는다. 이 CMO를 우리가 다계층, 다양한 계층, 다양한 트렌치가 존재한다. 다계층 채권이라고도 얘기하죠. 한번 문제 풀어보죠. 자 MPTS는 지분형 증권으로 모든 권리와 위험을 투자자가 갖는다. 맞죠. 어떤 권리와 어떤 위험이 나오든지 투자자가 갖는다. 자 CMO의 경우는 혼합형이니까 채소는 발행자가 갖는 거죠. 저당 채권의 소유권은 누가 갖냐면 발행자가 갖는다고 나와야 돼요. 채소는 발행자니까 채무불냉 위험과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는다고 나와야죠. 자 3번에 보니까 MPTS는 MBB의 피해 투자자가 부담해야 될 위험이 커서 맞죠. MPTS는 모든 위험을 투자자가 갖는 거죠. 위험이 큰 만큼 수익 또한 어떻다? 크다. 우리가 투자를 위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했죠.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고 자 CMO의 발행자는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위험과 수익 구조가 다양한 또는 만기와 이자율이 다양한 트렌치 이건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계층, 다양한 계층의 증권을 발행한다. 한 종류만 내는 것이 아니라 금리 방식도 고정금리, 변동금리 다양하고 만기와 이자율이 다양하며 일위험과 수익이 다양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맞는 지문이고 자 5번에 MBB의 투자자는 자 MBB는 가장 안정적인 거죠. 모든 위험을 발행자가 가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한, 안정적인, 안정적인 MBS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투자자는 MBS의 발행자에게 자 안전장치를 좀 더 요구할 수 있는데 모든 권리와 위험을 발행자가 갖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과 권리를 하나도 갖지 않으면서 수익이 낮아요. 위험이 낮은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낮은 만큼 가장 수익이 낮은 MBS가 MBB죠. 이때 위험을 좀 낮추려고 발행자에게 초과담보와 콜방어를 가장 크게 요구하는 거죠. 초과담보를 가장 크게 요구하고 콜방어를 실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얘는 투자자 입장에서 안전장치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깊은 내용까지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자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암기만 돼 있으면 기본적인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으니까 자 MPTS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투자자가 갖고 MBB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발행자가 갖고 그 다음에 CMO와 MPTV는 반반 나눠갖는데 채소를 발행자 원조를 투자자 이렇게 나눠서 갖는다. 자 9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대차 대조표 장부를 얘기하죠. 장부에 기록이 남지 않아서 자 부채의 기록이 남지 않는 거죠. 부채의 기록이 남지 않는 부의 금융으로 부의 금융은 부채의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을 부의 금융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업주는 더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 향상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 장부냐면 은행의 장부가 아니라 사업주의 장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주. 자 개발의 주체가 되는 시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사업주의 장부에 부채가 기록이 남지 않는 부의 금융이어서 사업주가 돈을 더 빌릴 수 있는데 능력이 커진다. 자 이건 사업주에게 장점이죠. 부의 금융은 사업주의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고 자 두 번째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은행은 사업주의 자산을 기반으로 상환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자 이건 뭐냐면 은행은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상환에 따른 소송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걸 비소구 금융이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사업주는 돈 갚을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돈 빌렸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사업주에게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부의 금융과 비소구 금융은 사업주에게 장점으로 작용한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놔야 되고 자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서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리죠. 이때 돈을 빌릴 때 부동산 담보 대출, 물적 담보 대출, 신용 담보 대출이 아니라 미래 개발을 하면 미래 돈 벌 걸 믿고 돈 빌려달라.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프로젝트 회사는 명목상 회사로 실체가 없고 서류만 갖춘 회사인 거예요. 명목상 회사가 나오면 조건을 갖추면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학계 논의에서 명목상 회사가 나오면 조건을 갖추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 따라다니고 개발 수익은 사업주의 자체 계좌가 아니라 돈만 따로 관리하는 위탁 계좌인 에스크로 계좌로 돈만 관리하는 신탁 회사들이 있죠. 별도의 위탁 계좌 에스크로 계좌로 관리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사업주의 개발에 따른 이익은 먼저가 아니라 가장 나중에 그래서 수익이 나오면 은행이 먼저 가져가죠. 원리금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건설사의 시공사의 돈을 공사비를 갚고 마지막에 돈이 남으면 사업주가 가져간다. 사업주의 이익은 가장 나중에 인출돼가죠. 자 오른건 3번이고 자 10번 부동산 투자회사 보죠. 자 리츠라고 하는 거죠. 리츠 R E I T S 이렇게 나오면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회사예요.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주식회사로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세 가지가 있죠. 자기관리 그 다음에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실체가 있는 건 자기관리뿐이고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명목상회사죠.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명목상회사 자 1번에 보니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란 전문인력을 포함한 직원을 상군으로 두고 실체형은 자기관리뿐이 없죠. 직원을 두거나 또는 지점을 둘 수 있는 것은 자기관리고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실체가 아니라 명목상회사니까 직원도 둘 수 없고 지점도 둘 수가 없죠. 직원을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맞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특별관계인을 포함한 주주 1인은 주식회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제안을 받죠. 최저자본준비기관이 끝난 후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 아니라 50%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초과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1인 소유 한도를 50%로 정해놨죠. 그래서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1인 소유 한도가 50%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5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자 2번이 틀렸네요. 자 이때 주식 제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1인 소유 한도는 50%를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일반인에게 즉 상장을 해서 코스닥이나 코스비에 상장해서 일반인에게 공개 모집을 통한 청약해야 되는 것이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공모에 대한 제안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되고 1인 소유 한도가 50%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이때 중요한 건 주식 제안은 위탁관리와 자기관리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 제안을 받아요. 1인 소유 한도 50%와 그 다음에 일반인에게 공개 모집해야 되는 청약해야 되는 것이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주식 제안을 받지만 기업 구조 조정 리치는 회사가 기업이 구조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서 주식에 대한 제안을 두지 않는다. 면제시켜 준 거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기업 구조 조정은 1인 소유 한도와 일반인에게 공개 모집해야 되는 주식 제안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놔야 되고 자 틀린 건 2번이 틀렸고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히 정한 경우는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 투자회사 법이 있는데 특별법이죠. 이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맞죠? 상법을 따르고 자 특별법이 우선이고 특별법을 벗어난 경우는 상법을 따른다. 자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치의 설립 자본금은 533이죠. 자기관리 그 다음에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맞네요. 자기관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고 5억 원이죠. 그 다음에 영업인가를 받고 6개월 이내에 운영에 본격적으로 필요한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걸 최저 자본금이라고 하죠. 최저 자본금은 7, 5, 5. 70억, 50억, 50억이라고 외웠죠. 자기관리는 70억 원 이상으로 한다. 맞죠? 우리 학교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설립 자본금과 최저 자본금 이게 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533755 이렇게 외워놔야죠. 틀린 건 2번이 틀렸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금융론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만 살펴봤고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어요. 몸관리 잘 하시고 좀 더 힘내셔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우리 꼭 합격하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